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선경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워주신 부부라는 말씀 제목으로 옥하는 목살인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나서 죽을 때까지 그저 한 7,80년 살지 않아요? 그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만나고 헤어지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될까? 아무도 계산해 본 일은 없습니다만은 아마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만남이 마치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의미없이 그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만남은 안 믿는 사람들을 흔히 표현하는 방식대로 한다면 숙명적인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숙명적이라는 말 잘 안 쓰죠. 그 대신 섭리적인 만남 나의 한 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단 한 번의 만남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죠. 섭리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과 만나도록 한다는 그런 믿음에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런 섭리적인 만남 가운데서 아마 대표적인 것을 하나 뽑으라고 하면 나중에 부부가 된 남녀의 만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막상 결혼해 놓고 한 10년, 20년 살면서 생각하면 야 그때 그 무슨 파티 자리에서 만난 게 이렇게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감격하기도 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하고 뭐 좀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결혼합니다. 결혼하면 이 부부가 된 사람에게 있어서 첫 단추가 있어요. 부부의 알파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마태복음 19장 6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단추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어요. 우리는 사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했다고 늘 생각합니다. 내 좋아서 내 눈에 들어서 내가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유 선택 배후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나와 누구를 만나 짝지어야 되겠다는 계획이에요.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수십만 명 되는 청각 중에 어느 사람 하나 그 수십만 명 되는 처녀 중에 어느 사람 하나 그렇게 서로가 만나는 것 그거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리 붙이고 저리 붙여서 만나게 하는 손길이셨어요. 그리고 만났다고 이리 됩니까? 쳐다보니 남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는 굉장한 사람으로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참 기절초풍알로러스야. 소위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 자주 쓰지 않습니까? 그거 다 인연이 되려고 하는데 인연이 된다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짝지어주려고 딱 각본을 짜놨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열려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는 것은 부부의 알파요.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오메가요. 마지막 단추요. 끝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 진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나누지 못할 진이라. 만나게 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나눌 수가 없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부부가 된다는 것은 짝지어 주셨고 허락 없이 나눌 수 없다고 하는 이 틀 속에 둘이서 만나가지고 한 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절대 명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절대 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외 단서나 예외 조항이 따라다닐 수가 없는 것과 같아요. 살인하지 말라. 식재명에 명시된 중요한 개명입니다. 여기에는 예외 단서가 없어요. 누구는 죽여도 좋다. 누구는 안 죽여도 좋고 누구는 반쯤 죽여라. 이런 예외 단서가 없어요. 무조건 죽이지 말라예요. 죽이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눌 수 없는 일이라면 이것도 예외 단서가 붙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엄숙한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성경을 읽다가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달아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수치되는 일 기억하십시오.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남자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 손에 들려 내보내라. 그리고 그 여자는 나가서 또 다른 남자와 재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나누지 못한다고 하셔놓고는 예외 조항을 붙였는데 수치되는 일이 있어서 마음이 별로 달갑지 않으면 여자를 내보내라. 그 당시에는 데리고 사느냐 내보내느냐 하는 모든 권한이 남자에게 있었으니까 남자를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외 조항을 붙였는데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가. 참 이거 애매모호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32절에 보면 이 수치되는 일을 음행하는 일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연구 없이는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음행한 문제가 생기면 즉 성적 탈선. 부부가 정결을 지키지 아니하고 탈선을 하면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단서 조항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성적 탈선. 즉 정결을 어기는 것을 수치스러운 일로 해석을 하셨고 서신서에 넘어가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또 하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수치스러운 일에 포함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혼의 조건이니까.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 믿지 않냐는 남편이나 여자가 갈리거든 즉 나누어지기를 원하면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로 구속받을 것이 없는이라. 그래서 믿지 않냐는 남편이 꼭 헤어지기를 원하면 헤어져라. 믿지 않는 부인이 꼭 헤어지기를 원하면 헤어져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불신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가진 사람은 이혼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정을 아시죠?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내에 놓고 생명과 바꾸는 것입니다. 핍박받는 때요. 또 대부분이 말이죠.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의 노인 즉 사회적으로 사람 인정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짓밟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저 영접했어요. 그래 어느 가정에 부인이 먼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이 뺏겼다고 합시다. 남자가 보니 갓장 크덩요. 그러니까 너 그만 믿어. 그만 믿어. 처음에는 경고하다가 말 안 들어요. 그거 뭐 안 믿겠어요? 생명 걸고 믿겠다는데 너 정말 그럴 거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부인하고 충돌이 일어났죠. 남자가 자기 말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폭력을 행사합니다. 막 집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뭐 야당 벅석이요. 그러므로 이 여자가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바울이 염두에 두고 꼭 남자가 너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도무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빠지면 이혼해라 하는 이야기예요. 또 남자가 예수 믿었는데 여자가 죽어도 안 믿겠다. 그래가지고 집에만 들어오면 바가지요. 저녁에 들어올 때 문구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아. 뭐 이래가지고 날마다 생활이 지옥처럼 변한다면 변한다면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나누어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몇 가지 사연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저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다시 한번 여기에서 가슴에 느낍니다. 사람이 절대 나눌 수 없느니라 하고 엄하게 말씀해놓고는 그 다음에 이런 이런 경우는 나눌 수 있다 하는 예외 조항을 달아놓고 탈출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너무나 참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이처럼 배려를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어떤 가정에 부부가 있는데 어떻게 남자 보기에 여자가 좀 수상하다.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여자가 자기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것 같고 누구하고 뭔가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소문에 의하면 여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말도 있고 뭐 좀 안 좋단 말이요. 그런데 증거는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정도 되면 남자가 이제는 사람이 얼굴 표정을 바꾸지 않아요. 자주 막 싸움을 하고 나중에는 폭력을 행사하고 집안에서 나 죽는다 하는 비명소리가 나오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혼을 하면 않는다. 만약에 이혼을 하면 사형이다. 하고 하나님이 딱 못을 받고 절대로 탈출구가 없도록 만들어놓으면 이 남자 여자 이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여자 나중에 뼈도 못 줄이고 죽어 나옵니다. 그렇죠?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최악의 경우는 이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힌트를 주시고 문을 만들어 주셨다. 이거 얼마나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불쌍해 주셨나 이렇게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아시고 이런 예외 단서를 붙여놓은 것을 악용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느냐 하면 아내에게 이혼 영서를 써주고 나누어지라 해놓으니까 얼씨구나 좋다 하고는 유대인들은 이 수치스러운 일 코에 갖다 붙이면 코골이요. 귀에 갖다 붙이면 귀골이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이혼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남자들이 여자를 그저 쫓아내는 것을 예사로 생각했어요. 기록을 보면 어떤 남자는 음식 짜게 만들었다고 아예 쫓아내버리고 어떤 남자는 밥 태웠다고 쫓아내버리고 어떤 남자는 말이죠 남 앞에서 남편 면박 주었다고 해가지고는 안 살겠다고 쫓아내버리고 또 라삐 아키바와 같은 사람은 데리고 살던 여자보다도 더 눈에 드는 아름다운 여자가 있으면 갈아치워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남자들이 이렇게 여자를 쫓아내면서 이혼증서를 써주었어요. 성경이 이혼증서 써주라고 했으니까 이혼증서 하나 써주는 것을 놓고 큰 선심을 쓰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이혼증서 안 써주고도 쫓아낼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이거 써주는 이유가 있어. 너에게 신분증이 되기 때문에 써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증서 받아가 나오면 여자가 나는 이제 홀몸입니다 하는 신분증서가 되고 또 어떤 남자와 재혼을 하게 돼도 신분증서가 되고 또 혼자 살다가 어떻게 좋지 못하는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제 판속에 가서 유죄 판결을 면할 수 있는 신분증서가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거 써주는 것 가지고는 큰 선심 쓰는 줄 알고 이혼을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 상황이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비웃는 아주 잘못된 행위요. 짝지어 주시고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엄숙한 명령에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한부로 이혼하는 자는 자기만 죄를 범하는 거 아니에요. 내보내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단음죄를 범하게 하고 그 여자와 또 만나는 남자로 하여금 단음죄를 범하게 하는 아주 무서운 잘못을 범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러분 32절 다시 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뤄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구 없이 말이죠. 특별히 성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는데 정교를 잃어버렸다든지 하는 일이 없는데도 아내가 싫어서 그저 이혼증서 써주고 내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하면 그 여자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고요? 가늠하게 하고 또 누구든지 그 여자 버린 여자에게 장가 드는 사람도 가늠한다 가늠죄를 범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적 물난 행위를 조장한다는 말입니다. 이혼하는 남자는 이 사람 저 사람 전부 성적으로 물난하게 만드는 성적으로 성적 물난을 조장하는 죄를 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혼증서를 받고 집에서 쫓겨나가는 그 당시의 여자들은 갈 길이 세 길밖에 없어요. 하나는 인심 좋은 친척 집에 그저 부처 살면서 그 집에 하인노를 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뭐 좀 눈에 드는 남자 만나가지고 서로 결혼하게 돼도 평생 불량품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장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길로 가든지 이 여자의 앞날을 생각하면 쫓아낸 그 남자가 모든 영적인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주님이 이걸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하라는 하나님의 그 단서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막무가내로 여자들을 쫓아내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말라기 2장 16절 나는 이혼하는 자를 미워하느니라. 나는 이혼하는 자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아는 바와 같이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나 막론하고 이혼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험 수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어느 의사는 가족 제도 폐지하자고 소리치고 나오는가 하면 여성 인권을 주장하는 어떤 여자 지도자는 지금까지 여성들을 노리객감으로 취급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여성들을 인간제우하지 않았던 기존의 결혼방식 또 가정제도 이것은 완전히 말살시켜야 된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더 간이 부어가지고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남자들이 쫓아내었지만 이제는 여자들이 남자를 쫓아내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피터 드로크라고 하는 여러분 미래학자 아시죠? 이 사람은 미래의 조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예언했어요. 맞벌이 부부가 자꾸 많아지잖아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니까 점점 그와 함께 이혼율도 높아지고 있어서 지금은 최고 수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추세로 계속 나가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결혼한 가정 중에 반 이상이 이혼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금년에 들어와서 미국의 통계가 이제 이 사람의 예언이 적중된 것을 이미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혼자보다도 기혼가정, 이혼하지 아니한 가정보다도 이혼한 가정이 수치가 앞섰어요. 금년대로 왔어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하루 평균 작년 수치에 2026쌍이 결혼하는데 그 가운데서 255쌍이 이혼을 해요. 그런데 금년 수치가 뭔지 알아요? 작년까지 4분의 1이요. 금년 수치 3분의 1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쌍 중에 3, 4쌍 이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르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미국의 조사를 제가 근거로 한 것입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안 믿는 사람보다도 이혼을 더한다는 거예요. 더욱이 복음적으로 산다 근본주의적인 그런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주장하고 떠드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지 못한 교인보다도 이혼율이 6%가 더 높다고 그래요. 생각한 문제예요. 내가 아는 어느 믿는 집안의 경우입니다.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그 집에 식구 한 4대 면이 한 사람이 매달 1억씩 써도 평생 다 쓸 수 없는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정도로 돈이 많은 집안이요. 게다가 예수 믿는 집안이요. 그렇다면 참 관용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결혼했어요. 참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1, 2년 살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 카드를 가지고 옷을 한 100만 원은 친지 120만 원은 친지 백화점이가 샀나 봐요. 그것을 알게 된 시아버지가 이 애가 남의 집에 와서 재산 털어먹으려고 하나 이러면서 결국은 아들하고 이혼을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집안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집안에서.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물론 불가피한 사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대부분이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극복하기가 싫으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또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지기 싫으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가정법률상담소의 자료를 보면 남자들이 주로 이혼하면서 내 배는 구실이 뭔지 알아요?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해서 못 살겠다. 그래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해서 못 살지요. 극단적인 경우가 있어요. 살 수 없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결혼한 부부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성격 차이가 없는 부부 어디 있어요? 말해봐요. 어디 있어요? 다 서로 다르니까 만나서 사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성격이 어디 있나요? 천하에. 또 여자들이 이혼하면서 많이 들고 나오는 명분이 뭔가 하면 폭력이라고 해요. 그건 남자가 잘못하는 거예요. 어제 때릴 데가 없어서 여자를 때려요. 그다음에 또 하나 들고 나오는 이유가 가치관이 너무 행팬없어서 같이 못 살겠대요. 그러나 여러분 가치관이 똑같은 부부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구실이 될 수가 없는 것인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것을 구실로 해가지고 갈라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혼이 증가하면 이혼하는 당자들이 겪는 정신적인 육적인 피해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여러분 아세요? 장암이라든지 또 고혈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잘 많이 알고 있는 병들이 있죠. 그리고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병이 생겨서 빨리 죽을 확률이 이혼자에게 훨씬 높다는 것. 이것은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한 사람이 서로 자기 있는 담배를 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혼하면 담배를 매일 한 갑 이상 피우는 사람만큼 발병률이 높은 사람이 되어버려요. 뿐만 아닙니다. 정신건강이 파괴됩니다. 백인사회에서는 자살하는 사람의 25%가 이혼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혼한 사람은 정신병동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도 10배로 높다고 합니다. 당자들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자녀들이 있는 정신적인 피해, 정서적인 황폐화를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혼해서 결손이 된 결손가정의 단여들이 범죄할 수 있는 확률, 사회적으로 범죄의 뿌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정상적인 가정의 두배치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일이라고 하셨고 예외조항이 있어도 그것은 최후수단으로 사용해야지 그저 잠깐 어려운 고통을 피하는 도피처로 사용하면 이것은 모두가 망하는 거예요. 개인도 망하고 자녀선도 망하고 사회도 망하고요. 다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정말 행복한 나날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사회의 앞날이 과연 밝을 수 있을까? 우리가 참으로 노래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사회가 올까? 이 식으로 나가면 비관적입니다. 가정 기본 단위가 깨지는데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고 서로가 믿고 사는 사회가 형성될 수 있습니까? 작지어 주신 하나님의 본심은 나누어지지 말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시키는 부모가 자식을 결혼시켜놓고 야 너 살기 싫으면 한 달 만에 그만두고 하는 부모가 전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부모는 다 자식이 오래오래 잘 살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께서 작지어 주시고 나눌 수 없도록 한 이 부부관계를 우리는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소중하게 지켜야 합니다. 갈 때까지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누가 살고 싶어 사나? 애 때문에 사는 거지 하는 식으로 부부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송기현 스페셜을 보고 어떤 자매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하나 보니까 이래 놨두군요. 차마 아이 때문에 엄두가 안 나서 말이지 마음 갖다 쓰는 갈라 서자 소리를 하루에 백번도 모자랄 정도로 한 사람입니다. 그런 결혼 생활이 정말 비참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짝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결혼한 부부들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이 정상인지 다시 말하면 청신호가 켜어있는지 적신호가 켜어있는지 한번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결혼 생활의 위험 신호들은 이런 것들이다 하고는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함께 둘이서 웃지 않습니다. 당신은 속마음을 부부가 서로 털어놓기보다는 친구를 더 많이 찾습니다. 당신은 부부관계가 활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당신은 배우자가 보기 싫어 귀가를 꺼립니다. 당신은 의견 충돌이 생길 때마다 엇부부 싸움으로 번집니다. 당신은 배우자에게 잘 보이려고 몸치장을 아예 포기해버렸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관심사나 사교 생활에 배우자를 끌어들이려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항상 혼자 논다고 말이에요. 당신은 배우자에 관해 알아두어야 할 것은 모조리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관심이 없어요. 당신은 둘이 함께 살아가야 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우울해진다. 이런 증세들 몇 가지 증세들을 놓고 이 가운데서 한두 가지만 있어도 대단히 대단히 위험한 부부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잘 생각하세요. 이런 정서적인 분위기를 방치해두면 서로 말문 닫아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비난하게 되고 마음으로 경멸하게 되고 그다음에는 자기 방어에 급급한 참 너무나 너무나 살벌한 가정 분위기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관계가 계속 누적되면 그 부부는 파탄에 이르고 맙니다. 결혼한 지 7, 8년 전후가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결혼한 지 16년에서 20년 사이가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를 잘 점검하세요. 조금이라도 이와 같은 적신호의 어떤 경고가 있으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위기 없는 결혼생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살다가 보면 심각한 위기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못 살겠구나 정말 이제 포기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옵니다. 그러나 강한 부부가 누군가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이 강한 부부예요. 훌륭한 부부관계란 어떤 것이냐. 거에 끊어질 만큼 늘어나고 가늘어져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을 때에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강한 부부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요즘에 부부 농사 제대로 짓자 하는 표혈을 걸고 좋은 남편 모임이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봅니다.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입니다. 나누어질 수 없어요. 특별한 예를 제외하고는 나누면 자기 파멸이에요.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 갖고 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오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뭐냐 하면 서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상대방이 고치지 못하는 약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무리 더 좋은 것을 원해도 그 사람이 해 주지 못할 때는 해 주지 못하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수용입니다. 수용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완전한 배우자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완전한 남편은 어디 있어요? 완전한 남해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게다가 우리는 불안전한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한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만났다고 완전해집니까? 아닙니다. 불안전한 사람이 평생 팔짱 끼고 불안전된 한 대로 두 사람이 걸어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자기가 불안전하면서 남에게 완전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 못줍니다. 자기도 남에게 만족을 못 주면서 상대방에게 무조건 자기를 만족시키기를 기대하는 것. 이것은 이기주의 중에 극단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서로가 불안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수용하는 게 중요해요. 얼마 전에 교육자들하고 여름 수련회를 갔을 때입니다. 바닷가로 갔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좀 여러가지 시간들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교육자들이 1년 내내 막 스트레스 받고 일하다가 그렇게 이제 좀 쉬게 되면 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저부터도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갔으니까 우리 고기나 한번 낚으러 가자. 이렇게 내가 제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고기배가 있나 하고 찾아서 우리가 전세를 내기로 했는데 부두에 나가니까 조그마한 배들이 한 대에서 척이 쫙 매여있더라고요. 그런데 생긴 게 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통통통통하는 아주 원시적인 배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 그저 한 5, 6명이 타면 많이 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전부 나누어 타야 되니까 한 7척 이상 나누어서 타게 됐습니다. 내가 더 많이 보니까 한 그 배들 가운데서 그 모양이 그래도 깨끗하고 잘 나갈 것 같이 보이는 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해두니까 그 배를 탔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육자들도 몇 명 이제 내하고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자들이 다 배를 나누어 타고 바다로 향해 나갑니다. 뭐 한 7분 정도 10분 정도 나가는데 내가 탄 배보다도 늦게 출발한 배들이 막 생생생생하고 막 앞으로 달려가는 거야. 그런데 내가 탄 배는 나가지를 않아요. 소리만 텅텅텅텅텅하고는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아이고 환하대요 진짜. 아 그래 옆이 지나가는 배들은 말이죠. 금방 저 앞쪽으로 가는데 속으로 야 이렇게 늦게 가가지고 낚시하는데 가서는 이거 뭐 흉내도 못 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죠. 이 무슨 내가 이게 겉은 멀쩡하면서 말이야 타고 보니까 속도가 없어. 에이 뭐 안 되겠다. 물에 빠져 죽자고 내가 그냥 바다에 뛰어들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선장 목을 잡고 왜 속도가 안 나간다고 미리 폐마를 안 붙여놓고 나를 속였느냐. 뭐 이렇게 하고는 항의도 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나보다도 먼저 막 달려가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옆에 타고나가는 교육자들이 손을 막 흔들고 이러는데 그것을 찾아보고 이를 두리들 가면서 그냥 분을 못 이겨가지고 내가 뭐 내혼차서 흥분하든지 아니면은 그저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내 팔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할 수 없다. 하고는 그저 우울한 표정을 하고 앉아있더니 하여튼 몇 가지 선택할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어느 것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수용을 안 하는 자세죠. 수용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늦게 가는 것도 좋은 점이 있어. 바다를 감상하기 좋고 하늘을 감상하기 좋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기 탄 교육자들은 하늘도 쳐다보고 바다를 쳐다보고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주신 거 감사했어요. 먼저 가는 배 안 봐요.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간다. 그리고 뭐 찬송가도 부르고 또 뭐 낚시할 때 기구들 내놓고 점검하고 이러면서 하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자. 이런 식으로 배를 타고 갔어요. 그래 우리가 좀 늦게 도착했는데 가서 보니 다른 배는 뭐 낚시하느라고 야단인데요. 참 웃기는 것은 늦게 도착한 우리 배가 먼저 낚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 이거 참.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더 많이 낚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배에 있는 교육자들이 뿔이 나가지고 막 배를 타고 저리 갔다가 여기 갔다가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죠. 그렇지. 정리가 좋고 물 좋은 데가 없어. 배가 느리면 그 대신 고기를 많이 잡느냐. 배가 생생 빠르게 잘나가면 고기를 못 잡을 수도 있어. 인생은 다 공평합니다. 그렇죠. 공평해요. 아 내가 처음에 딱 볼 때 눈에 들어요. 야 이쁘다. 정말 저 여자하고 살았으면 평생 한이 없겠다. 하고는 결혼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 속도가 느려. 성격도 느리고 음식을 해오는데 맛도 없고 아 뭐 좀 로맨틱할 것 같은데 무뚝뚝하고 아 이거 참 곤란하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야 저 남자 같으면 내가 평생 의지할 만하다 했는데 막상 결혼해놓고 보니 버릇이 나빠가지고 늦잠 자지요. 뭐 직장에 가서는 적응을 못해가지고 혼자 조퇴하죠. 아 사람 미치려 만드네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좋아서 판배란 말이요. 어떻게 할 거요. 바다에 그냥 몸 던져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카트 대통령에게 그 참 부인이 좋은 부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종종 싸우는 원인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카트는 칼날같이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래요. 약속을 하면 항상 1분 전까지는 가야 된대요. 절대 지각하는 법이 없대요. 그런데 이 부인은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부인 버릇을 하니까 카트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부터 적어도 몇십 분 미리 다 가자고 부인을 설득해가지고 이렇게 시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부인이 떠오도 그렇게 됩니까? 화장하느라고 앉으면 이러다가 보면 5분 넘어가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또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느 땐가 부인 생일이었는데 남편이 카드를 쓰다 가만히 생각하니 부인이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못 고치는 저 버릇 내가 수용해야지. 그러고는 카드에다 이렇게 썼답니다. 여보 내가 오늘까지 당신을 너무 많이 괴롭혔는데 지금부터 당신은 시간 지키는 면에 있어서는 자유하시오. 내가 당신 봐 드리리다. 이래가지고 카드 써보냈대요. 부인이 그걸 받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자주자주 이런 말을 한답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가장 최고의 생일선물 시간 지키는 데서 자유해라. 그게 수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못 고치는 상대방의 약점 어떻게 할 거예요? 받아줘야죠.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상대방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거 받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간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울다리 안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하지 밖으로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밖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이혼한 사람을 조사했더니 이혼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후회한다는 사람이 열 중에 여덟 명입니다. 통계상 티쳐 나오면 행복할 것 같죠? 천만에요. 그러므로 짝지어 주시고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절대 조건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